이 사람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영화배우이자 모로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유난히 진주를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주는 보속의 여왕이며 여왕의 보속이다. 오늘은 진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보속의 여왕, 여왕의 보속 진주 목걸이를 공동구매합니다. 진주 목걸이 사실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나죠? 그래서 가짜 진주 목걸이라도 대신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왕님으로 살아보셔야죠. 저희는 이번 공동구매를 위해 수많은 업체와의 제품 비교를 통해 최종 6개의 업체의 제품을 받아보고 가장 빚이 좋고 진주 퀄리티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세계의 70%의 진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번 진주 목걸이는 담수 진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빚에 있어서는 최상품 진주로 국내 보속 간별사로부터 AAA플러스를 받은 보속입니다. 각각의 간별 보증서를 첨부해드릴 예정이구요. 혹시 제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줄이 끊기거나 했을 때는 평생 AS를 책임진다고 약속받았습니다. 10mm와 8mm를 공동구매할 예정인데요. 10mm 진주 먹거리는 시중가 69만원짜리구요. 8mm는 시중가 35만 5천원짜리입니다. 하지만 10mm 53만원, 8mm 27만원에 각각 공동구매로 이루어집니다. 언제냐구요? 5월 27일 금요일 밤 9시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주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5월 28일 금요일 밤 9시 아멘